어느 정도 피해였던가요? 퍼진 속도가 하루하루 그 다음날 또 틀리고 그래서 한 4일 지나니까요 나무에서 진짜 눈물이 이렇게 뻘겋불이 흘리더라고요 한 5일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진행이 빠르더라고요 걸리면 전체를 다 매몰해라 근데 그게 맞다는 얘기신 거죠? 그렇죠. 매몰해라 다른 게 안 걸린다면 보장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번지는 속도가 나왔잖아요 네, 번지는 속도가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상이, 이과 보상이 있지만 기분이 부족하다 잘 살펴보고요 그래서 피해가 붙지 않고 이게 걸리면 세균인데 살균제만 그리고 번지는 걸 버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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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개, 매개곤충이 되는 거죠? 우리 사장님이 달라진 게잇